없는 번호를 해서 당황했니? 네가 설계한 거야? 처음부터 작정하고 날 속인 거야? 어떻게 알았어? 스토커처럼 날 쫓아다닌 거야? 내 목에 문제 있다는 건 어떻게 알았냐고! 짐 그대로 다시 빼. 두 사람이 진짜 결혼을 했던 쇼든 신경 안 써. 하지만 여기서 못 살아. 이현아? 여긴 당신 딸 은별이가 사는 곳이야. 은별이한테 무슨 상처를 주려고 이래? 이러고도 당신이 아빠 자격이 있어? 뭐가 그렇게 불어네네. 데뷔한 사람은 안 돼. 아마추어 중에서 찾아봐. 나이가 너무 젊어도 늙어도 안 돼. 최대한 나랑 비슷해야 돼. 시간이 없어. 일주일이야. 무슨 수로 있어서라도 이번 공연 완벽하게 치러내야 돼. 목적이 뭐야. 이런 짓을 꾸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. 너 때문에 뺏겼던 것들 하나씩 되찾아온 것뿐이야. 기억하지? 최고의 목소리도 하윤철도 원래 다 내 거였잖아. 뭐라고? 천하의 천사진이 대타를 구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. 사람들 참 모르는 거야. 안 그래? 가짜 소프라노. 천. 서. 진. 하하하. 하하하. 젊은아하게 . waar이아 tiled어 있어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